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필 오늘 아침 서울 버스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출근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늦었지만 또 짜증이 나고 또 회사 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특집 인터뷰로 준비한 권윤지 후보입니다. 소나무당 권윤지 후보의 청년 그리고 여성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정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은 이런 것이다. 또 이런 젊은 사람이 국회에 나가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면 오늘 아침에 쌓였던 이런 불편함이나 피로감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인데요. 권윤지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권윤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한쪽의 커뮤니티 사이트, 에펜코리아 같은 데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정치인이면 떨어지고 있어도 또 다시 불붙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 의견 주시는데 오늘 권윤지 후보를 아시는 분들은 실제 묻고 싶은 질문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반영해서 인터뷰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권윤지 후보는 지금 현재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 5번입니다. 1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호사 출신의 정치평론가 노영희 후보가 1번이고요. 2번은 정말로 거리의 추살하고 또 보수운동을 이끌어왔던 변희재 미대워치 대표 후보가 2번이고 3번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손혜원 의원, 전 의원이 3번이고 4번이 정철성 변호사가 4번이고 5번이 권윤지 후보고요. 또 6번은 주 베트남 대사를 지냈던 김도현 대사님이 계시고 총 9명이 어쨌든 지금 후보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윤지 후보를 통해서 소나무당 이야기 이전에 20대 중후반이지 않습니까?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또 정치를 직접 몸소 뛰어보니까 어떤지를 좀 여쭤보면서 또 2030세대가 왜 권윤지 후보에게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지 또는 뭔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권윤지 후보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권윤지 후보는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와 철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랑은 별로 전혀 상관이 좀 없어 보이는 분야에 좀 투신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제가 1학년이던 해가 2016년이었고요. 그때 이제 2016년 말부터 이화여대 정유라 학사 물란 사태가 터져서 학내에서 이제 대거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위가 이 정유라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어머니가 누구길래 그 어머니가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지 이렇게 해서 이 국정농단 탄핵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현장에 그때 이제 제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제 도와드리게 됩니다. 도와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를 경험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소나무당에 입당하게 된 거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이 안희정 충남지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섣불리 소환되는 거는 사실 저도 바라지 않고 이제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적당한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거짓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과도한 페미니즘의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미니즘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요. 페미니즘이라는 거를 위시해서 이 특정 이념이잖아요. 페미니즘은. 그것도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페미니즘 중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의 문제는 이 계급의 차이, 빈부의 차이나 인종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오직 남성,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차별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를 컨트롤하는 이념이 돼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 세력들이 이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문제, 여성 문제, 청년 문제, 아동 문제, 가족 문제, 교육 문제까지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분야를 본인들의 의사대로 이렇게 전담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오게 된 것이죠. 어쩌면 제가 이제 그 레디컬 페미니즘 비판이 제 정치 행보랑 이어지게 된 이유는 결국 저는 이제 진보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미니즘과 진보는 사실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페미니즘 운동 그다음에 이 진보 운동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열악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 세월이 지나서 점차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고 어떤 이제 평등, 우리가 평등이라고 할 만한 그게 이루어진 그 이후에 페미니즘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이렇게 변화했거든요. 그렇게 변화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 진보 진영이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이들이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전담하지 못하게 뭔가 이렇게 컨트롤을 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외부 장면을 치고 외부에서는 어떤 다른 의견도 내기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 페미니즘 광풍에 의해서 사실 청년 세대, 특히 청년 남성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거대한 촛불 흐름의 명분 아래 지지해줬던 중도 보수층이 다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 진보 정치가 세대면에서나 지지층면에서나 완전히 이렇게 올가미 속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우리가 범야권이라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이 개혁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동의하고 오히려 지금 거대 정당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 공약들을 저희 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진보 진영, 범야권이 페미니즘 카르텔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립되어 오고 또 이렇게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비판하고 개혁을 해서 정말 진정한 진보 정치 그리고 정말 시민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정치 이런 것들을 구상하게 됐고 그걸 정치 활동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직된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까지는 먹혔고 충분히 이 문제는 과거의 페미니즘이 운동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 것과 오히려 지금은 페미니즘이 권력화되었던 것을 어떤 식으로도 해체해야 된다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개척 문제 또는 세대 문제로 보면 왜 20대, 30대가 유독 이 문제 안티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는 권윤지 후보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느냐 또는 잘한다, 정말로 이걸 제대로 정립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30대는 과거를 경험을 안 해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위 세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차별받고 있지 않은 20대 여성들한테 우리가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포인트였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20, 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남성한테도 많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요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부양 책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군대 그리고 또 남자는 강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 이런 것들은 지금의 20, 30 남성한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 이 성의 해방을 외친다면 남성의 해방도 외쳐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미러링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남성성 자체를 굉장히 조롱하면서 여성에 대한 해방만 일방적으로 그것도 아주 좀 탈코르셋이나 이런 식의 조금 유치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좀 고립감과 분노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들의 이런 박탈감을 어떤 정당에서도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은 만약 대변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제 뭐 남성은 군 이제 급행의 의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적 간섭으로는 가정의 부양을 책임을 져야 된다 가정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실제 강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현실 정치라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하나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자 안티페미니즘에 이어서 오히려 2030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정책 하나만 제안을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이요? 저의 정책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페미니즘 카르텔 해체거든요 그중에 이제 이 역차별과 관련된 거는 사실 공약집 중에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저출산 특위에 대해서 청년의 정말 시각에서 이거를 하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정책 애 낳으면 돈 준다 이런 식의 정책 그리고 또 이 정책에도 이 페미니즘 카르텔의 입김이 개입하기 때문에 마치 여성 인권이 낮아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되니까 이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의사결정보다 청년들이 정말 주체가 돼서 운영되는 저출산 특위 개설 그것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저는 역차별 해소는 이 페미니즘 카르텔이 근본적으로 해체가 돼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페미니즘 진영은 굉장한 권력과 또 정말 암막 뒤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가 이들을 제3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만큼 이들은 특히 성범죄 영역에서 재판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도 젠더 데스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이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비례대표 후보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특별한 경쟁력 없이 포진해 있으면서 당론을 통제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결국에는 20대 남성이 완전히 정치 공간에서 추방돼 버리게 되는 그런 정치 진공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 카르텔 안에 사실은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또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폭로할 거고 그 다음에 시정할 거고 그럼으로써 이 정치를 떠난 청년들이 이제 우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20대 3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의 과도한 폭주에 대해서 가장 또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지금 비동의 강간법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 이전에 현행법을 현행법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의 이 성범죄 수사처벌 관행 하에서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직접 증거 그러니까 물증과 비슷한 증거력을 가지는 정도의 중요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성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자신들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기만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고 그래서 여성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법원이 본인들을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여성들한테만 이제 편파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여성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대변이 되고 문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르텔을 직접 건드림으로써 수정이 돼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은 이 페미진 광풍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이 질문지에도 있지만 어떤 내로남불, 공정 이런 이슈에 실망해서 진보진영에 있다가 대거 이탈해버린 청년들을 다시 정치 공간 안에서 같이 공론장을 여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성체대로서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20대 중후반이에요 우리 나이로 보니까 29살 지금 안으로는 27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충분히 과거에는 20대의 여성정치인 또는 여성정치 지망생이 이 정도의 논법, 논리 그리고 나름의 이제 그 표현력 이런 걸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기성체대가 이렇게 되어서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아이 같아 너무 어려 근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어떻게 사회를 통찰하는 힘이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페미니즘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좀 깨보겠다고 하는 이런 용기 이런 것들이 좀 남달라서 오히려 매우 이제 그 좀 이제 사람 권윤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본인이 어쨌든 미술을 전공한 순수 화가이면서 지금 작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은 안티 페미니즘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를 만들겠다라고 했다면 보통 분이 아니신데 이게 뭐 댓글로도 글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보기 드문 분이다 그리고 핵심과 본질을 아주 잘 본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목소리를 계속 키워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에너지는 권윤지 후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지 이런 에너지가 생겼어요? 솔직히 좀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보셔요 솔직히요? 이게 좀 굉장히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저는 이 순수 미술을 짚어주셨듯이 전공을 했는데 이 순수 미술이 그냥 저는 특히 이제 순수 미술 중에서도 구상회화 그러니까 뭐 인물화, 풍경화 이런 그러니까 추상 말고 설치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그림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붓질하고 물감의 질감이 좀 중요한 그런 영역에 회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뭐 이거 정말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요 이제 그 사람을 그릴 때 물론 이제 그림은 외형을 보고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 외형 속의 거를 담아낼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제가 그리게 되는 대상들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그 사람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인간성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내적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적 관심 안에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인간으로서 더 원초적인 어떤 욕망이라든지 어떤 좀 이렇게 실존적인 면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실된 인간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휴머니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림 공부가 사람 공부가 되고 그 사람 공부가 쌓여서 사회와 정치에 대한 또 자연스러운 이해로 연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이 출발점이 감성과 직관 이런 예술적인 역량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할 때 제일 좀 좋아하는 말이 제가 천재라는 건 아니고요 사고 방식에 있어서 직관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은 답을 정해놓고 식을 쓴대요 그런 것처럼 직관은 뭔가를 느낌을 통해서 꿰뚫어보고 꿰뚫어본 어떤 그 느낌에 대하에서 생각의 논리를 정립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쨌든 그런 에너지는 예술에 대한 사랑과 감성과 직관 이런 거에서 온다 네 그렇게 제가 좀 주제는 끼어들자면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가둬놓은 장벽이 없을 거예요 특정한 사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보는 것은 형식이지만 형식도 진실일 수 있고 또 형식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죠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속성에 대한 것, 특징에 대한 것 또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인터뷰하면서 쭉 느끼는 것은 아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구나 또 거침없이 접근하는구나 그런데 군더더기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특정한 장벽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봐주려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런 좀 인간적 면모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오늘 질문지에 없던 물음을 좀 던졌고요 어찌 됐든 그런 것이 정치의 장에서 거대한 이익을 놓고 따먹게 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뺏기도 하고 때로는 공익을 위해서 더 키우기도 하는 이 전장 같은 정치판에서 그런 좋은 의도와 뜻이 어느 정도 관찰될지는 권윤지 후보의 앞으로 역량과 기량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어찌 됐든 지금 이것은 현실 정치의 문제니까 제가 좀 따지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가 매우 높은 이번 총선 그러면 민주당도 심판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아니다 국정안정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조국 혁신당이 갑자기 광풍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정권 심판 탄핵 또는 퇴진을 지키겠다 이런 열기가 있는 중에 왜 소나무당이라는 당이 존재 이유가 있느냐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나무당은요 이제 중도 좌우 합작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퇴진론이 아주 불붙고 있는 현실 정치판에서는 범야권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소나무당의 제1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입니다 그것도 다른 정당보다 더 빨리 탄핵을 할 거라고 비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희재 후보님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못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소나무당은 좀 오해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야권표를 뺏어와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야권표를 빼앗아 올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큰 대의에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가 야권의 아군을 넘어서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중물이라는 것은 범야권에는 어쨌든 거대 정당이 두 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해서 한 당이 있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거대 정당에서 쉽사리 내기 어려운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는 공약을 저희가 이제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또 좌우 합작 정당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변희재 대표님의 행보를 보셔도 연일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닌 거는 다 까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분이 거대 정당에 소속되어서 어떤 당론이라는 것에 필터를 거쳐서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또 의사결정구정이 복잡하고 또 이제 공당으로서의 품위라는 것도 과하게 좀 요구가 되고 내숭도 좀 떨어야 되고 그런 정당에서는 절대로 이런 투사가 지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당에는 그런 투사들만 모여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또 분야별로 공약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식입니다 이제 재공약만 해도 페미니즘 카르텔 해체잖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비동의 강간법 반대 뭐 역차별 반대 이런 게 아니라 카르텔 해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희 4번 정철승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일보 패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윤석열 퇴진과 이 진보 정치 발전이라는 큰 목표는 함께하되 이 거대 정당들이 쉽게 내놓기 어려운 강력한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이 개혁의 어떤 이 선봉장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못해서 아무도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후보들이 국회에 등원한다면 가장 앞서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그 한 사람이 되려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칠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현실적이다 용기 없어서 못하는 정당 안희 변희 대표, 노예 변호사 또는 권윤지 후보 한 사람 정도만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대한민국이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야 비례드피 후보 좀 소나무당에서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에펜코리아 같은 이제 커뮤니티 그리고 엊그제 다스베이다에도 출연을 하셨죠 제가요? 다스베이다에 출연을 하실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불주에는 지금 출연을 오늘 이 방송 끝나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대중화의 길로 나가는데 왜 소나무당이 이렇게 거칠긴 하지만 현실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언론들 다루어주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 저도 저도 조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솔직히 이것도 불만이라고 얘기하세요 하시면 되지 그런데 이제 이 제도 언론들은 이 현안들이 이미 쌓여있는 상태고 다들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나무당이 지금 이제 참신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제도 언론에서 더 주목하는 것은 이 기성 정당들 구성원들의 판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당의 신드롬보다 이 뭐 강북을 여론조사 누구 몇 프로 누구 몇 프로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 속보로 나가야 되는 게 기성 언론의 생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불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희가 스스로 언론이 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언론이 되고 싶다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창조적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소나무당이 지금은 변방에서 무사들이 혁명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지만 소나무당도 어느 시점에 이것이 대세로 또는 우리 사회의 주류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스스로 이제 언론이 되는 길도 있지만 기성 언론과 어떤 식으로든 좀 연대 또는 어느 정도 연결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호소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왜 써주지 않느냐 따져보고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소나무당 너무 안 써줍니다 실제 우리 내용 보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데 안타깝고 그런데 어찌 됐든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8명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소나무당의 존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 흐트러지거나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제가 이제 저희 당은 일단 당분간은 계속 기성 언론에 호소는 호소대로 하면서 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당으로서의 권위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스킨십하는 그리고 그렇게 친근하게 또 재밌게 좀 약간 따뜻하게 좀 새롭게 다가감으로써 이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 방식과 그다음에 이 신드롬을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새로운 문화현상처럼 마치 여러 가지 콘텐츠가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사회문화현상 중에 하나로서의 또 정당 그래서 저희 정당의 또 모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민정치의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토와도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이 생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큰 방송에 저희가 이렇게 대표님이 초대해 주셨듯이 초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어진 기회에 저희의 정체성, 선명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퍼져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소나무당이라는 어떤 문화가 조금 더 공고해지게 되면 레거시 미디어와의 접점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한국님께서는 이 청년을 국회로 보냅시다 29 그리고 동그라미님께서는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진미님께서는 보수 유튜버도 권윤지 그림 보고 천재 화가라고 했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손익수님께서도 소나무당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불조 나가서 정말 잘하라고 격려주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지나가버려서 제가 못 찾고 있는데요 이분 말씀은 우리는 지금 동접자 수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매불조 같은 데는 동접이 7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9만 명 정도 동접이니까 사실 스픽스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내적 에너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인터뷰가 좋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말씀 나누고 오늘 특히 오후에 가서 사전 연습은 스픽스에서 하고 오늘 오후에 매불조에 9만 명의 동접자가 있을 때 최욱 MC 앞에서 당당하게 왜 권윤지가 정치를 해야 하는지 소나무당이 왜 이번에 국회 입성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할 건지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늘 방송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동심 파괴를 조금 하면요 제가 오늘 매불쇼 나가는 코너가 사랑과 연애 코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아까도 제 내적 에너지에 대해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저는 결국에는 저만의 인간탐구 거기서 확장된 사회탐구 또 그런 것들 속에서 발견한 이 인간의 내적인 어떤 정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페미니즘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비판을 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성이라는 게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매불쇼의 그런 자유로운 토크 코너에 나가서 내적인 에너지를 더 보여주는 거죠 훨씬 좋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 정치를 가지고 논하다 보면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비교는 되지만 돋보이가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코너라도 대중매체에 나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슬퍼하고 대중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정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소신이 있게 하면 안 그래도 소나무당이 좀 더 떠야 하는데 기회를 많이 이렇게 제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벽들이 소나무당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매불쇼가 매우 중요하고 동그라미님께서는 조금 전에 올려주셨네요 9만 명이 동접이었다고 하니까 11만 명이 동접이었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권윤지 후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뽐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20대, 30대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나누어야 하는데 정권 심판 열기 본인이 늦게 시기에도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죠 총선 막바지에 갈수록 저는 20대, 30대에서 정권 심판 열기가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20, 30대의 강한 열기가 소나무당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 30대가 이준석 신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생기면서 사실상 이번 총선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빠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모이고 있는데 그 모이는 에너지의 출발 지점에 권윤지라는 예비 정치인이 있고 소나무당이 있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도 그런 분석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왜 윤석열 정부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20, 30대는 이렇게 강한 에너지로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까 20, 30대는 이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아주 조금 복잡한 내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기보다요 좀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30대는 줄글, 인문학 독서가 별로 많이 안 된 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와 이미지에 굉장히 좀 민감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은 외교 참사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정말 실언을 그냥 쏟아내는 것도 그렇고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30은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기성 세대보다 좀 관심이 많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R&D 예산 삭감 이게 좀 아주 큰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30대한테 김건희 씨 머리칠 이런 거는 오히려 별로 이제 호소력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밈 같은 걸로 소비가 될 뿐이고 20대, 30대가 정말 이 정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점은 이 R&D 예산 삭감 같은 이 민생 외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전혀 민생에는 관심 없고 그냥 어쩌면 대통령 놀이 이런 것들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검사 시절 버릇이 나와서 무조건 어떤 문제를 명령과 압수수색 이런 걸로 해결하려는 거에 대해서 20대가 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론이 대두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부터 지지율도 낮았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분들이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아니다 저는 이분들이 아직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은 지금 소나무당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투표장으로 가는 데까지 연결되려면 뭔가 더 확실한 소나무당의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정치 문화의 창조거든요 지금까지 20대 30대는 여의도 감성 자체를 좀 싫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너무나 교양 언어를 가지고 마치 정말 이렇게 뻔히 아는 바닥 민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우아하게 내숭 떨고 포장하면서 마치 대의명분을 막 이렇게 가장하는 듯한 그런 태도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는 그 세대의 감각과 세대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벽을 소나무당이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당 짤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소나무당의 공약에 반사적으로 관심이 가고 마치 낙수효과처럼요 그랬다가 이제 또 민생에 민감한 아이들, 청년들이 송버지, 송영길 대표님의 검소한 삶에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 미디어 환경 속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문화현상처럼 소나무당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 일단은 증폭이 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지한 관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은 어떤 매체든지 소나무당의 노출이 좀 많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댓글 올라온 것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브락삭스님께서는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보고 좀 말씀을 해달라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표님과 마주 보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고EUNIC 하여튼 이분은 내 20대가 부끄럽다 권윤지 보면서 이렇게 해 주셨고 손희숙님께서는 제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든든하고 뿌듯할까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기대 만땅이다 하똑똑이님이 주셨고요 장홍준님께서는 바로 이거지 다양한 목소리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현실 정치에서 이분들의 이런 응원이나 격려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동네 형 아님 이렇게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왜 진보정당 중에서 소나무당을 선택했습니까? 이 질문 자주 받았을 것 같은데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요 진보정당 중에 왜 소나무당을 선택했느냐? 제가 이제 대표님과 마주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이 면접을 손혜원 의원님하고 봤습니다 그때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소나무당은 어떤 당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소나무당은 3D 정당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당계의 3D 업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었냐면 무슨 뜻이었냐면 이제 다른 당의 경우는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개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군소정당에도 개파가 있잖아요 뭐 3인당 계통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대 양당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체가 하나의 또 개파죠 그런데 소나무당은 그런 이 개파와 정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이 이 정말 이 시국의 필요에 따라서 그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진정한 제3지대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제3지대가 그냥 단지 남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봤을 때 이 범야권의 개혁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리고 범야권에서 내는 공약보다 더 실효성 있고 더 날카로운 그런 공약들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제3지대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은 제가 소나무당의 정철승 변호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서 손혜원 의원님께서 면접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이 페미니즘 카르텔이나 이 진보 정치에 대한 저의 비판 그거는 어느 정도 민주당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신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는 정치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후보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자신의 진정한 소신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고 기성 정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도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는 그 소신과 개혁 의지 그것만으로 그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 주고 또 그 후보들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전폭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 좌우 합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후보들이 어떤 기존에 어떤 활동을 했었느냐 정치 성향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현재 시국의 아주 그 절박함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에 가장 필요한 말을 하겠다 개혁의 빈자리를 메꾸는 강력한 개혁성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정말 다른 정치 성향 다른 출신 다른 세상을 살아왔던 후보들이 아주 결속력 있게 뭉친 것이거든요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면요 제가 소나무당에 계신 분들을 보면 다른 정당의 소속 정치인들과 좀 달리 특이하다 사이다인데 근데 좀 거침도 없다 스스로 장벽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대의의 복무를 하려고 하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는 사적 욕망과 절반 정도는 공적 이익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데 소나무당에 계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공적 이익 공익에 복무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내쉬워서 막 무엇을 획득하겠다기보다는 나를 좀 희생해서 뭔가 우리 사회에 알림이 되거나 좀 울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의식도 강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내 혼자 쓰러지고 희생당하더라도 제대로 현장에서 전투하다가 죽겠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저는 매우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는 것이 소나무당이 이러다가 사그라들까 아니면 총선이 지금 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소나무당이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킬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의해서 소나무당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불을 활활 태울 수 있겠느냐라는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활활 좀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허풍을 떨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허풍을 떨더라도 활활 태우면 되지 허풍으로도 성량부를 붙일 수도 있고요 허풍을 떨면 안 된다는 게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딱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신드롬과 그냥 단발적인 신드롬과 정말 총선 무대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정말 돌풍의 분기점에 지금 정확하게 서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후보들도 지금 이 신드롬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 신드롬으로 인해서 생겨난 에너지를 어떻게 증폭시킬까인 것에 대해서 정말 새벽까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제 현실 정치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정치라고 할게요 그런 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안들의 즉각 즉각 대응을 하고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써주든지 말든지 성명을 발표하고 그 속에 이제 저희들의 색채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정말 말씀 잘해주셨듯이 저희들의 색채는 어떤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이미 저희의 색채는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앞으로 총선 일정이 급박해질수록 계속 더 많은 이슈들이 하루에 생산이 막 될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입장문과 성명들을 낼 것이고 또 저희는 이제 이 쌈박질하는 이 감정싸움식 비판이 아니라 정말 근거를 들어서 뭔가를 주장하는 정답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공약을 발표하거나 할 때도 반드시 그 경험과 후보자 개인의 경험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공약을 뒷받침하는 사례와 어떤 현상과 그 공약의 근거가 된 현상과 법안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실증적으로 나가거든요 명분은 그냥 하나고요 명분은 공익에 봉사하겠다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좌우 이런 거 없고요 정파 개파 갈등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이 있으면 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저희는 아주 실증적이고 전문적이고 이 현장 밀착적인 또 태도를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터져나올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고 할 때 분명히 이제 다른 정당에서 이렇게 정파 갈등의 차원에서 내는 그 성명들하고 아주 차원이 다를 것이고 그 성명 안에도 저희의 이제 성명 정말 한 줄 한 줄 안 해도 저희의 캐릭터와 이 선명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녹아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해야죠 화이팅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은 자칫 잘못 들으면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상품을 진열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손아보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상품이 완벽하게 구성됐으니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현상에 대한 분석 다 동의하고 왜 이 길로 왔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력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상품을 판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써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대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대중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호소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권윤지 혹을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좋다 에펜코리아라고 하는 200만 정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뜨는 건 좋고 또 심지어는 지금 퀸윤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왕윤지라는 이야기고 또 권카라고 하는 것도 퀸카에서 나온 말인데 그렇게 이제 서로 많이 격렬해주고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우리를 지지해달라 호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너무 겸손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소를 못하는 것인지 저는 그 에펜코리아 현상에서 제가 권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짤이 있는데 제 얼굴에다가 그 황제 제복을 합성해서 금색 액자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신기하다 반응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권카 신드롬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 다른 비례대표 후보님들 그리고 저희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관심으로 이 에펜코리아 정치 시사 게시판의 규모 자체가 그냥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신드롬이 더 이상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 선거에서 직접적인 어떤 표심 결집 이런 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잠시간 부각이 됨으로써 저희 다른 후보님들이 정말 전문적이신 분들이시거든요 각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가 당 안에서 당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마중물이 제가 됐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일 효능감을 제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비례 후보들이 다 같이 하는 행사들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에 대한 관심이 마치 이제 문어발처럼 이렇게 쫙쫙 퍼지면서 이게 이렇게 밈이나 짤이나 이런 것들 생산해 가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드립을 쳐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 폭이 넓은 건 좋은데 약간 코끼리 맹인 코끼리 더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 저희 비례 후보들이 이제 점점 같이 움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지금 뭐 득표율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뭐 포함해서 득표율 지금 몇 퍼센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목표는 저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아 저희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당을 지지한다면 제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과 국회원을 당선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당이 정한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당에서는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몇 퍼센트 목표입니까 저희는 비례대표 다 들어가는 거 목표입니다 여덟 명이 목표 그러면 이제 득표율 몇 퍼센트 해야 됩니까 한 15% 정도 가야 되죠 그렇게 그러면 국민들한테 저희들은 15%의 국민 득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걸 소극적으로 또는 겸손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저희 당원이 지금 2만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원들의 이 적극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당보다 그래서 저희가 당원 한 명당 다 한 분의 당원이 50표가 적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만 명이 50표면 100만 명이 100만 표는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들 그런 것들을 합산하면 저희는 저희는 어차피 이 새삼스럽지도 않은 게요 이 당이 생겨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매일매일이 기적이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전진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정치의 정체성과 패러다임이 열어가는 서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백조가 있으면 밑에 발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이 태도로 지금의 이 신드롬을 업고 계속 열심히 가고 비례 후포들이 뭉쳐서 더욱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15%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찍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원이다 또는 당원에 준하는 정도로 지지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 뛰면서 5표 10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표를 모아올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니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유권자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정치 만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거 중에도 한 번쯤 다시 모셔서 권인주 후보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모습과 달리 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조금 전에 스스로 표현했지만 하루하루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 하루가 기적이면 남아있는 14일 13일 기간은 아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적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충분한데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라는 정말 역량과 그리고 기량과 또 이걸 바탕으로 대중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는 소나무당의 또는 권윤지 후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나무당을 지지하거나 응원하거나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나무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소나무당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정말 저 과분한 성원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거세질수록 저희는 점점 더 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상에서 잘 설명되지 않는 또 새로운 마치 문화현상을 낳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안해도 내일이 더 기대되고 오늘 약간 불안해도 당장 오늘 한 시간 후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FM코리아에서 제가 바빠서 모든 글을 보지는 못하지만 정말 틈틈이 다 보거든요 그 마음들이 이제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보는데 그런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그 내가 글 인용입니다 내가 이런 느낌을 느껴보는 게 진짜 처음인데 유시민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 때 노무현은 정말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조차 패배할 가능성이 의무했던 후보가 이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그가 가졌던 순수한 어떤 정의감 뜻 이런 걸로 정말 그 정치의 새로운 팬덤을 창조하면서 대통령이 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FM코리아 게시물에서 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느낌을 소나무당에 대해서 느낀다 나 진짜 설렌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거는 조회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묻혔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보고 정말 두고두고 저한테 희망을 줬던 글이 그 글이었습니다 소나무당은 21세기 정당 노무현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의 행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당원 가입 절시라고요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호소를 드린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도 저는 피드백하고 더 발전해서 다음 방송을 할 거고 그렇게 계속 발전하는 또 소나무당 보여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1987님께서는 권윤지 29동성 기대대표 번호가 29번이니까 29동성 주셨고요 그리고 노랑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님도 감사하고요 아이밀리님, 허름님, 콩냐님, 노랑이님 그리고 머지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권윤지 후보가 마음에 드는데 정교환 중간에 끼어들어서 오버하지 마요 이런 말씀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HR루님께서는 진행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피트킴님, 권윤지를 국회로 소나무당 잔만자님도 소나무당 응원해 주셨고요 추추님, 그리고 안녕 라라님은 우리집 10표입니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엄청나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집 4명 송당 찍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변감님, 정동수님 오늘 하루 29번 돌진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동그라미님, 셋시에 또 만나겠습니다 아저씨님, 김순기님, 행복하자님, 노랑이님, 최변감님, 줄리아지님 자, 선생님님까지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고 들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소나무당의 이런 노력과 또는 이런 헌신과 열정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시민의 한 명입니다 권윤주의 후보를 통해서 권윤주의 후보를 통해서 아, 이런 정치가 또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초심이 정말로 지켜지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로 채울 수 있다면 거대 정당을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것도 자유이지만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10명목, 20명목을 할 수 있는 정당에 또 지지와 박수를 보내는 것은 어떻겠느냐 저는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또는 그런 패턴의 투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던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권윤주 후보와 진행한 특별 인터뷰 모두 마치고요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편안한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더욱 더 좋은 일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아마 저녁시간에도 또는 해외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실 때마다 우리 권윤주 후보 적극적으로 박수 보내고 칭찬해 주시고 잘 싸워서 이겨내길 기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마 스픽스가 8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마 80만 명이 돌파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아와 같은 성원으로 지금 현재 79만 9,908명입니다 92명이 모자라는 80만 명인데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지, 응원 그리고 스픽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벽을 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표현을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가치화 정신으로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80만 명이 넘더라도 90만, 100만 가더라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